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저한테 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어떤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될지라는 생각부터 나아가서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컨대 파운데이션이든 멋진 신세계든 미래 혹은 우주를 빌려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외피만 그런 거고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제학, 인공지능, 감염병 이런 연구들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심리역사학이라는 분야를 주제로 해서 우주의 변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행동을 바꿔가는데요 통계적이나 확률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역사적인 관심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측에 대한 것까지 담고 있어서 저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였고 실제로도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깊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멋진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 책을 못 읽어서, 책이 금지되서 무서운 사회가 아니라 책을 안 읽어서, 너무 많은데 안 읽는 사회 혹은 정보가 숨겨져서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공개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고민할 수 없는 사회가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죽지 않는 사회 죽음이 없는 사회란 무엇인가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무한이라는 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균형점이라는 것은 무한의 시간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돼서 조금 거창하게 말하면 존재까지 고민하게 만든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